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3.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갑오개혁이 1, 2, 3차까지 있었는데 3차 갑오개혁이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2차 갑오개혁을 하고 상국간섭과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을미개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관파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차, 2차 을미개혁에서 어떤 개혁을 했느냐.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군국기무처가 뭔가 했대요. 그러면 1차 갑오개혁입니다. 왜냐하면 2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군국기무처가 나와서 뭔가 했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지만 신분제 폐지를 하면서 노비제도가 없어지고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도 볼 텐데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다 김홍집은 여기 다 있어요. 김홍집 내각은 다 들어가는데 2차 갑오개혁에서만 김홍집, 박영효까지. 박영효, 이 갑신정변에서 일본으로 망명갔던 박영효가 돌아왔습니다. 연립 내각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박영효가 나와서 뭔가 갑오개혁 때 했다? 그러면 2차 갑오개혁인 거예요. 박영효가 나오면. 2차 갑오개혁 때 했던 중요한 일은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재판소가 마련이 되면서 이제 지방관들의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사법권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간속과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가 된 다음에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을미개혁 때는 태양역을 사용하고 단발령이 시행됐으며 연어로 건양을 사용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발령 그리고 을미사변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니까 겁나가지고 고정이 어떻게 해요? 이 을미개혁 도중에 아관파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각 개혁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느냐. 그걸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언제 일어나는지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전에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면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해서 개화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개항과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작용으로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건개혁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개혁속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불만을 품은 급진개혁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천하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동아군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아군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요 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어.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요 동아군동이 전주하약으로서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놈들은 다시 안 돌아가고 어디 경복궁을 점거해버리죠.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동시에 갑오개혁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울 갑오개혁이. 그래서 갑오개혁이 그러니까 개혁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2차 갑오개혁 하는 도중에 상국간섭과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을미개혁 이후에 아관파천을 고정시 단행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까지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81페이지 보자고요. 자, 요 갑오개혁인데 1차 갑오개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인 3차 갑오개혁.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원래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 이유가 동학농민운동 진화 때문에 파견이 됐죠.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에 농민군과 조선의 정부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전주하약을 통해서. 그래서 군대를 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군 요청을 했는데도 얘네들이 이걸 묵살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개혁시켜줄게. 우리가 개혁시켜줄 텐데 그래도 또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못 배. 그냥 경복궁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요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1차 갑오개혁은 갑오개혁이 시행되면서 청일전쟁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교적 자주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1차 갑오개혁에서는. 왜? 일본놈들도 청나라하고 청일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도 쓸 여력도 없었고 조선의 협조가 필요했거든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교적 1차 갑오개혁은 자주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그 특징들과 중요한 거를 먼저 정리를 하자고요. 먼저 흥선대원군이 1차 갑오개혁 때도 섭정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일본놈들도 이런 자기 반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왜? 일본놈들 때문에 쌀이 다 빠져나가서 물가도 오르고 온갖 침탈을 당하니까 군대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이모군란에 한 번 나왔었죠? 이모군란에 한 번 등장했고 지금 1차 갑오개혁 때 내가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동학운동의 결과로써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를 했었는데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궁극기무처 알아두셔야 돼. 1차 갑오개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 14개조 혁신정강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했던 폐정개혁 12조 있죠? 이 폐정개혁 12조와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 이 1차 갑오개혁에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있잖아요. 더 많은데 일단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아무튼 이거 두 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공노비, 산호비 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양반평민계급이 타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분계층이 없어지니까 과거제도 폐지가 됩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1차 갑오개혁에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신분제, 철폐, 과거제 폐지. 공노비, 산호비 제도 폐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호를 개국으로 씁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개국으로 써요. 그 전에는 어떻게 청나라의 연호를 썼으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건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긴 거죠. 그리고 과부재과를 허용했습니다. 이거 폐정개혁 12조에 나왔던 내용이죠. 과부재과가 허용이 되고요. 과부가 이제 재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게 이제 탁지 암원에서 재정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이거, 이 내용. 근데 다섯 개를 다 기억, 원래 더 많아요. 우리 기본선이 더 많이 실어놨는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근데 죽었다 깨어놔도 1차 갑오개혁에서 이 두 개는 알아야 돼. 나머지는 사실 여기까지는 알고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나오거든요.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옵션. 하지만 이거 두 개는 완전 죽었다 깨어놔도 알아야 되고 세 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자, 이제 기본서를 보자고요. 자, 특징. 자, 여기 보면은 이 갑오개혁은 다 김홍집이 들어가 있어요. 김홍집. 김홍집이 정치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치력이 뛰어나서 여기서 1차 김홍집 내각을 했다는 거는 일본 애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김홍집을. 그 정도 김홍집에 대한 신뢰가 있고 흥선 대원군도 김홍집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력과 포용력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아무튼 다 우리 이 갑오개혁 세 차례에 김홍집은 다 들어가 있어요. 김홍집. 2차가 좀 이따 보겠지만 2차만 김홍집과 그 박용효 갑신정변을 얘기했던 박용효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열림내각을 하고 김홍집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홍집은.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청나라하고 친한 친청적인 민시정권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자, 밑쪽은 흥선대원군 동그라미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이 설립이 돼서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줄 궁극기무처 네모 궁극기무처 네모 궁극기무처를 설치해서 밑줄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개혁을 추진하는 최고결정기구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신정변 14개조 혁신정강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얘네들을 수용을 했어. 일부 수용했고 일본이 자, 요것도 알아두세요. 일본은 청일전쟁 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일전쟁 중이어서 반간적인 입장을 취해 그래서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정신없어. 지들도. 그리고 조선의 협조가 필요로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개혁을 하게 놔둬서 1차 갑오개혁은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여기 밑줄.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요 배경도 나오지만 특히 어떤 거 요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었다 하면 1차 갑오개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볼 건데 내용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외워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1차 갑오개혁이고 2차 갑오개혁이고 을미개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1차 갑오개혁에서 뭐니뭐니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요 신분제도 철폐입니다. 별표. 과거제 폐지 두 개 별표. 신분제도 철폐 밑줄. 자, 양방과 평민의 계급을 타파 밑줄. 공노비, 산호비 제도를 폐지. 별표. 요게 엄청 잘 나와. 공노비, 산호비 제도를 폐지한 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신분제도 철폐 중에서도 요 내용이 답안지, 선지로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과거제 폐지 밑줄.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분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독자적인 연호 사용 밑줄.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어요. 요거 조선건국을 조선건국이 1392년에 됐는데 요거를 개국의 원년으로 이 연호의 원년으로 삼았어요. 요거 자 그리고 밑줄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면서 연자재나 조혼같은 봉건적 악습을 철폐를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개는 완전히 알아둬. 이 두 개가 1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요 두 개는 알아둬야 돼. 요거 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보는 거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봐봐요. 우리 지금 18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탁지함은 동그라미. 요거를 좀 알아야 돼. 밑줄 재정에 일어나. 자, 재정에 대한 계획에서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원래는 왕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정부의 재산을 서로 섞어 서로 짬뽕을 했었단 말이야. 이제 왕실의 재산이랑 정부의 재정을 서로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요거 탁지함은 알아둬야 돼. 요게 탁지함은이 뭐냐면 행정기구를 자, 요거 요거 밑줄 보세요. 요게 요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나오는데 의정부가 원래 육조 체제였는데 육조를 팔아문으로 개편하는데 요 아문이 관청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탁지함은이 요 팔아문 중에 하나인데 요 재정에 관한 사물을 담당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뜻이었어? 어떤 거를 반영했을까? 우리 이거 기억나요? 갑신정병 14개조 혁신정강에서 재정의 호조가 육조 중에 하나였던 호조가 재정을 담당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반영이 된 거야. 자,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왕실과 정부의 재정 분리했죠? 재정에 일어나 탁지암운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탁지암운에서 재정에 대한 모든 사물을 관한했다고 하면 1차 갑오개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를 채택했다. 조세의 급납화를 시행하였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고 이거는 한번 머리에 넣어두고 잊어먹어도 할 수 없어. 괜찮아. 가끔가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은 6조에서 8암운으로 그 다음에 왕실과 정부의 분리 여기서 정부 사무는 의정부에서 담당하고 왕실 사무는 국내부 국내부도 비추고 국내부를 신설 국내부라는 걸 신설해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 아까 돈도 분리를 시켜놨죠? 이제 정치도 분리를 시켜가지고 왕권을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182페이지죠? 여기 182페이지 다시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건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우리 시험에 가끔가다 출제를 합니다. 가끔가다 출제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치명적인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지문을 다 제거하고 나왔을 때 얘네들을 답을 찾을 수 있게 웬만큼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건 뭐다? 우리가 지금 쌍과로 7개 즉 쌍과로 1번부터 7번까지 봤지만 무조건 이거 2개 알아야 돼. 우리 시험에 나왔다 하면 이거야. 아무튼 1차 개복이야. 신분제도 철폐하고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는 개국을 사용했고 과부재과를 허용했어요. 탁지아문까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왕실이 왕실과 정부의 돈도 갈라놨고 그 다음에 국내부라는 걸 설치해서 정치까지 다 분리를 시켜놨죠. 왕실을 약화시킨 거야. 왕권을. 그리고 6조에서 8아문으로 갔으니까 탁지아문이지. 6조에서 8아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탁지아문이 나갔던 거야. 이게 뭐예요? 1차 가보개혁인 거예요. 이제 2차 가보개혁을 볼게요. 2차 가보개혁. 182페이지입니다.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거의 승리가 목전에 다가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궁극기무처를 폐지해 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반개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궁극기무처에 물론 흥선대원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제거하면서 궁극기무처도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정이 홍범14조를 발표하는데 이 내용은 뭐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1차 가보개혁에 있던 내용 2차 가보개혁에서 이제 바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중요해요. 아 2차 가보개혁에서는 홍범14조를 반포를 했구나만 알면 돼. 내용 자체는 이따가 제가 보는 그 몇 개만 집어서 알면 되고 그냥 홍범14조는 어 2차 가보개혁이구나. 14개조 혁신정강은 갑신정변이구나. 폐정개혁안 12개조는 동학운동이구나.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만 지을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2차 그리고 3차 을미개혁까지 다 김홍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홍집이 들어가 있는데 2차 가보개혁에서는 박영효 갑신정변에서 일본으로 망명갔던 박영효가 돌아왔어. 그래서 김홍집 박영효가 연립내각을 구성을 했더라. 요것도 알아듣죠. 연립내각을 구성한 거는 2차 가보개혁 되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근대교육제도 마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요게 특히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했다.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2차 가보개혁은 내용이 1차 가보개혁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 그 내용이나 무게감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볼게요. 교재에 다시 돌아오셔서 172페이지 볼게요. 이제 특징을 보면 요건 알아야 돼. 여기는 사실 2차 가보개혁은 내용보다도 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2번 특징 궁극기무처 폐지 궁극기무처 폐지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몰아내면서 궁극기무처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이상 흥선대원군은 안나와요. 그 다음에 열림내각 구성 박용호 박용효 까지 김홍집 박용효 열림내각 나머지는 다 김홍집이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 홍범14조 고정은 홍범14조 반포 그냥 홍범14조는 2차 가보개혁이구나 이것만 중요해요. 내용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부터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는데 내용은 여기는 사실 두 개가 중요해요. 두 개가 근대교육 제도 마련 1번 하고 2번 그 다음에 사법권까지 알아줬어요. 사법권까지 일단은 근대교육제도 마련해서 밑줄 그세요. 교육입국조서 반포 그 다음에 한국사범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학교 관제 등을 마련했어.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게 사범학교니까 선생님을 양성하는거죠. 그래서 밑줄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요거 요거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설립 이런 관제 등을 마련했다. 요런 것도 외국어 학교 관제도 마련했네요. 근데 이건 잘 안나오고 얘네 둘이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알아. 이게 2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이 말은 뭐냐면요. 지방관들 군수 그러니까 사또들이죠. 사또들 그죠? 그런 지방관들의 권한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동안은 사또가 재판까지 다 했었잖아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그 다음에 자 중앙조직 개편에서는 우리가 왕권이 1차 가보개혁에서 분리를 시켜냈죠. 재정이나 정치를 분리시켜놨었는데 더 왕권이 제한이 됩니다. 내각제 도입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왕권이 제한됐고 8아문이었죠. 그래서 여기 탁지아문이 있었는데 이게 7부로 개편이 돼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듣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들어서 잊어먹어도 괜찮아.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1번 2번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3번 4번 5번은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8도를 23부로 지방행정을 개편을 했대요. 그리고 청의 종주권은 일본 놈들이 계속 부인을 해. 조선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합니다. 시모노 새끼 조약에도 이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지간에 2차 내용 그래가지고 아무튼 2차 자 봐봐요. 2차 가보개혁에서는 특징을 알아야 돼. 뭐 열림내각이라든지 홍범14조를 반포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교육입국조사와 한성사범학교 설립 사법권 독립 나머지 3개는 아 이렇구나 라는 걸 한번 봐두고 잊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 이 3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가보개혁인 을미개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큰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자 183페이지 보세요. 자 일단 요 3국간섭은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는데 우리가 요거 저번에 핵심 주제 42에서 봤지만 동학운동에서 청일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이 내용은 뭐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타당한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 청나라가 일본에 요동반도까지 준다는 그런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있죠. 러시아를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3국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본한테 야 인마 니네가 조선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인마 요동반도까지 먹으려고 그래 양심이 있냐 빨리 인마 토해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쫄아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요동반도 내놓을게요. 한 사건이 바로 3국 간섭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3국 간섭에 굴복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반환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일본 애들의 내정 간섭이 시행될 때 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민씨 일파가 봤더니 아 러시아 러시아는 프랑스하고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멀리 있지만 러시아는 국경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 센데 우리 그럼 러시아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 애들을 좀 견제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씨 일파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시행하고 이때 박용효는 박용효는 일본으로 망명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김홍집 박용효 연립정권이 시행되면서 갑신정병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박용효는 친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친러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이 민씨 일파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를 패위시키려고 해다가 발각이 됐어. 그러니까 김홍집 박용효 연립 내각에서 이 내각에서 쫓겨났어. 실각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2차 갑오개혁이 중단이 되고 친러적인 성격에 김홍집 내각 김홍집 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집은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김홍집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무슨 내각 하면 다 들어가. 2차 갑오개혁에서만 그냥 박용효 까지 있었던 연립 내각인 거예요.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이번에는 어떤 성격이에요? 친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만행을 저지르는데 친러 정책에 열이 받은 일본이 어떻게 해요? 경복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 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 사변.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안당하려면 그래서 을미 사변이 있은 후에 일본 놈들이 자 봐봐요. 조선의 을미 사변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어. 그래가지고 김홍집 또 나와.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을 이번에 김홍집 내각은 친러적인 게 아니라 친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을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을미 개혁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을미 개혁은 내용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개예요.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자 별표 태양력 동그라미 단발 동그라미 연어로 건양 사용했어. 자 일단 태양력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원래는 음력을 주로 사용했어요. 음력을 주로 우리가 태양 태음력을 사용했지만 주로 음력을 사용해가지고 달력이 여러분들 양력으로 1월 1일 날은 설날이라고 안 그러죠. 그냥 새해야 양력으로 1월 1일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설날은 아니잖아. 음력으로 1월 1일 돼가지고 한 음력으로 1월 1일 1월 1일 이라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날 그러니까 음력이랑 양력 개념을 잘 모른 분 한 2월 5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새로운 해라고 설날이라고 하면서 또 뭔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음력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은 달력의 이 네모 칸 안에 큰 글씨로 25일이라고 나와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2월 10일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있는데 요건 음력이고 요 큰 글씨가 양력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 일이 있으니까 요 태양력은 시험이 잘 나온다고요. 태양력을 채택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발령을 선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을미의병 자 단발령을 선포하는데 이건 뭐냐면 상투를 틀고 있었잖아요. 이제 머리를 상투를 자르는 거야. 요거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단발령에 왜 이렇게 분노를 하냐면 유교 사상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가회상이 효지시하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모든 거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서 이거를 상하게 하는 일 머리를 자르거나 상투를 자르거나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몸이 다치는 거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효의 시작이야. 그럼 반대로 상투를 잘라버리는 건 대역 불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단발령. 그리고 연호를 건양.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을미개혁 때 건양을 연호로 사용했어요. 아까 계국을 뭔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국? 계국은 1차 갑오개혁이고 헷갈리겠죠? 계국보다 건양이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종두법을 시행했어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냥 각 개혁들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개혁을 했는지 구별을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종두법은 지석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석영의 종두법 언제 이게 나왔는지 토대로 종두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종두법 시행했고 시험에 잘은 안 나와. 중요한데 잘은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소학교도 설치하고 우리 우정국 우정총국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근대적인 우체 제도가 잠깐 멈췄었는데 우체사를 설치해서 다시 우체국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체국이 근대적인 우체국이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아무튼 이 3개가 제일 잘 나오고 종두법도 알아두세요. 5번은 그냥 옵션 자 얘네 이 일본 놈들이 이렇게 단발령으로 머리 상투도 자르려고 하고 왕비까지 죽였으니 열이 받을 대로 받았겠죠.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요 을미의병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을사의병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병을 한꺼번에 모아서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세요. 여기까지만 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184페이지 누구? 그렇죠? 자기의 아내가 갑자기 그 일본놈들이 보낸 걔네들은 뭐 걔네들이 보낸 뭐 사무라이 낭인이라 그러지만 양아치 깡패들이죠. 걔네들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도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겠죠. 누가? 고종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야.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던 고종이 아관 아가 아라사 러시아를 아라사라고도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파천이 임금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랑 가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죠. 뭐 좀 아관 파천을 조금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야밤도주잖아.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관 파천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난 것 같죠. 멋있잖아. 어감이.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고종이 그래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 침러파 2번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 다만 베베르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괜찮습니다. 잊어보고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도와서 고종하고 왕세자가 조선의 왕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거를 우리가 아관 파천 이라 그래요.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아관 파천 이러면서 보세요. 결과를 보자고 그럼 아관 파천으로 이제 다시 침러 내각이 성립이 됐어요. 하지만 조선 조선이 한 국가로서의 어떤 권위 명예 이런 건 완전히 실추가 되겠죠. 왕이 어디야.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현직 왕이야. 현역이야. 현역이 도망을 갔다니까요. 자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으로서의 위신이 땅에 추락했죠. 이러면서 러시아의 내정 관속관 그러니까 일본 놈이나 러시아 놈이나 아무튼 조선 뜯어먹으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런 이제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을 엄청 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을미개혁은 중단이 돼요. 아관 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분가되면서 이제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일단 군국기무처가 나왔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이죠. 왜 군국기무처는 2차에서 폐지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가 폐지가 되죠.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은 박영효가 나왔다 하면 그냥 2차 갑오개혁인 거에요. 나머지는 다 김홍집이 다 들어가죠. 김홍집이 다 들어가. 2차에서도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이었죠. 그리고 2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한성사봉학교가 설립됐다. 그 다음에 재판소가 세워지면서 사법권이 독립되고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상국간섭과 을미사변으로 사면 다음에 을미개혁이 시행이 되는데 이때 태양력이 사용됐다. 단발령이 시행되고 연어로 건양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종두법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죠.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아관파천을 하게 되죠. 고종이 그래서 이 내용까지 우리가 보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